안녕하세요 MC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조진표 대표님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하고요. 웅달 챕광을 2, 3년 전부터 계속 구독을 해왔었던 구독자로서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바뀌는 상황인 것 같고 하반기 주시장 어떻게 보시고 주시장 여태까지는 계속 상반기 때는 코스피가 강했잖아요. 여전히 하반기에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계속 아웃파펑 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하반기에도 역시나 코스피가 아웃파펑 할 것 같은 그러한 뷰로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하반기에 코스피 쪽에서 밴드폭은 한 2,450에서 2,900 정도 이 밴드폭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스크적인 것은 밸류업에 대한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 지수 발표만 가지고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상법 개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몇십 년 동안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금투세.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되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금투세로 인해서 상방은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투세가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투세로 인한 리스크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리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금투세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 물론 코스피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시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류가 바뀌었냐면 그동안 경기 방어주들이 좀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성장주들이 좀 잘 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성장주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도 있고요. 2차전지 종목도 있고 IT 섹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성장주 형태의 분위기로 좀 주식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떠나서 성장주 정도로 올해 하반기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매력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뷰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네 맞습니다. 뭐 성장주 중에 하나로 언급 주시긴 했는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모곤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가 반토막 내고 나서 또 선행매매 의혹까지 나오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는 AI 버블 논란이다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 벌써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락사이클 전환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좀 시끄러운 반도체 업황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보시고 소부장 기업들 많잖아요. 그중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건 이런 기업은 꼭 좀 공부해 왔으면 하는 종목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모곤 스탠리가 이렇게 이번에 반도체에 반토막을 냈던 이런 경우는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1년 제 기억으로는 8월 달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2021년 8월 달에도 반도체의 겨울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유명해진 리포트죠. 맞아요. 그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가 10일 만에 약 한 12% 13%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 10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체 코스피 코스닥에 100조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한 장을 가지고 굉장히 뭐 제 생각에는 장난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리포트 나온 이후에 5개월이 지나서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회복했었던 주가 흐름도 올해 그 주가 흐름을 뛰어넘는 주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지금 뭐 반도체의 한 8분 응선 정도는 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이클로 반도체를 좀 규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AI 사이클이에요. AI 사이클은 뭐 AI 수요 폭증으로 인해가지고 잘 전개가 됐는데 AI 사이클 말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용 수요입니다. PC라든지 또는 모바일 쪽에서 이 범용 수요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눈에 띄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AI 수요는 지금 마이크론이 어제 새벽에 발표했었던 실적을 통해서 AI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범용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연 내년 AI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주안점이 있다. 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까지 먹을 게 좀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트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구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먹을 구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SK하이닉스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물론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반도체 매도를 삼성전자 쪽을 지금 한 16일 17일 연속 계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6만 원 초반대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대를 다시 끌어올리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수급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을 봐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 지금 열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년선 241선 검정색선을 제가 쭉 그어놓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1년선 위로 올라온 건 SK하이닉스고 1년선 아래에 있는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1년선 위로 올라온 종목을 좀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나 하고 나서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상반기 때부터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코스피 코스타 구분하지 않고 제약바이오 중에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기업 한 두 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임상 메가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이나 업황을 골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로 고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 수급도 좋아지고 또 메가 모멘텀에 있는 타임라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수주를 가장 잘 받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를 가장 많이 받았고 최근에 100만 원까지 찍으면서 황제주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셀트리온 쪽에서의 pbm의 어떤 추가 등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알테오젠의 산도즈 계약 이런 부분들이 분명 대형주 중소형주를 다 떠나서 시장 아웃포폼을 좀 했지 않았을까 라고 싶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고르라고 하면 저는 리가켄바이오 정도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c 쪽에서 최근에 이제 adc가 표적항암제인데 예전에 adc는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표적항암제는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같이 줄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뀌어졌었던 adc는 그 암만 죽이는 그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리가켄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콘주얼이라고 해서 항체하고 항암제를 연결하는 그 링커가 있는데 그 링커는 암세포에서 발현된 효소에 의해서만 제거되는데 그 기술력이 콘주얼이에요. 콘주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얀센하고 2조 원 정도의 기술계약을 했고 여태까지 총 기술계약한 게 한 8조 원 정도 넘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두세 건 정도 더 기술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그리고 그 기술을 당장 계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회사는 리가켄바이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은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시간상은 좀 걸려요. 그런데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울바이오파마. 한울바이오파마를 제2의 알테오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기술 수익 같은 경우에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영업 손실도 좀 나고 있는데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제품이 임상 3상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제품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결과만 잘 나온다고 하면 퀀텀 점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파킨슨 치료제 것도 이제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끝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한울바이오파마는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좀 준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한울바이오파마입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하고 한울바이오파마 이 두 종목 정도면 바이오 쪽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울바이오파마는 주가 측면이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네.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리가캠은 이거 10만 원 돌파하면서 알테우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테우젠이나 리가캠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눌림이 있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하신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미국 대선 전후로에서 아마 이 리가캠이라든지 알테우젠 쪽으로도 수익을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가캠 바이오나 한울바이오파마도 무슨 어떤 손절을 잡는 게 유용하다고 보세요? 한울바이오파마는 이런 건 그래도 좀 최소한 1년 이상 장기로 끌고 가야 될 게 괜찮은 정도 맞습니다. 한울바이오파마는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1년선이라고 하는 241선 그 1년선 241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조금씩만 하고 있어요.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제가 1년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건데 241선 1년선 검정색 라인으로 치워졌었던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좀 하고 있고 리가캠은 그렇진 않죠. 다만 리가캠은 약간의 상승을 했었을 때는 쉬었다 가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쉬어가는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한울바이오파마는 아니죠. 1년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긴 텀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은 왜 241선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21선, 60일선, 121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선, 경기선, 추세선 이렇게 하는데 굳이 241선이 1년 거래 그건데 왜 241선인지 말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4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부자들의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1년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1년선 아래에 있었던 종목이 1년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선을 241로 저는 지정을 해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41선 부근에 터치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다음에 1년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1년선을 터치했다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차트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1년선 터치를 하는 그 기간 1년선 안에 밑에 있다가 주가가 밑에 있다가 1년선을 터치하게 되면 보통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주가 저점에서 잡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그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 정의원 분들과 함께 저는 명명하기를 바나나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쓰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바나나 기법. 바나나 기법이다. 바나나 기법이다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바나나 기법 나중에 기억이 되면 소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차트상의 그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펀더멘탈 다 같이 업황이나 이런 게 다 결합돼서 보시는 거죠? 딱 그 차트에서 그 위치만 닿았다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1년선 부근에 업황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또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게 다 모일 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갈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1년선 부근에 터진다. 그런데 이제 1년선 부근에 터질 때도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이제 바나나 기법 같은 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영어 기밀 같은 꿀팁을 주신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차트 여셔가지고 241선 가장 굵게 선정하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어찌 됐든 금리나는 결정이 낫고 이 금리 말고 뭐 엔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원자재 가격, 국제 가격 흐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보시고 그리고 꼭 리스크 요인이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표 중에 이거는 꼭 확인하자. 그런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월가에 있는 에널드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답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현재 주가는 조정하는 긴 사이클에 있어서 조정하는 국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되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담아도 된다라는 그런 뷰를 좀 낸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보통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 8월, 9월, 10월 달이 주가가 가장 안 좋은 달이고요. 반면에 10월, 11월, 12월이 주가가 가장 좋았었던 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이제 9월 달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죠.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도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금투세 리스크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부동산 때문에 지염됐었던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하 못했었던 거 이것도 저는 리스크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의 거품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 리스크적인 요인을 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매법칙이라고 하는 FRED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샤매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샤매법칙이 어떤 거냐면 12개월 동안 가장 실업률이 낮았었던 3개월을 빼고 실업률을 체크했었을 때 0.5보다 높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다 이런 게 법칙으로 그동안에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매법칙의 퍼센테이지가 0.57까지 올라옵니다. 8월 달이지만 0.57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이 1960년부터 해서 한 9번 정도 있었는데 9번 정도의 회색 구간이 있었고 그 회색 구간이 나타나기 전에 0.5 이상을 샤매법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달이 0.57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그리고 8월 달 미국의 실업률이 4.3 나왔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4.2가 나왔어요. 이번 10월 달의 실업률도 물론 4% 내외 정도 나오겠지만 fomc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한 가지 힌트를 줬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실업률이 4.4가 마지노선이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4.4 이상 올라가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페드에서의 fred 홈페이지에서의 샤매법칙 같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실업률 반드시 체크하셔야 그래야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식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고 개별 주식에 많이 물려계시거나 개별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보시는 거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보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을 기존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전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던 건 성장주 위주의 주식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계 방어주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장주로 바뀐 it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241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라왔고요. 올라왔습니다. 포스코딩스는 찍었습니다. 찍고 약간 떨어졌지만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마라톤으로 치면 총소리 딱 나기 전에 준비운동을 다 끝내고 출발선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241선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비유네요. 출발선상에 딱 있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워밍업도 다 끝냈습니다. 워밍업 다 끝냈고 출발선상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총소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1년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했었을 때 SK하이닉스 정도면 될 것 같고 2차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포스콜딩스 이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리각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하반기도 좀 그렇게 좋은 시장 흐름으로 시장을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미국 주식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된다고 가정하고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비중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딱 현재 시점에서. 저는 8대 2나 7대 3. 미국 주식 8이요? 미국 주식이 2나 3. 오히려 미국 주식이 2. 왜냐하면 미국 주식도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주식도 세금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환차익이에요. 환차익. 환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두 배로 더 까지는 거죠. 맞습니다. 환손실도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까지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원탑에서 위크리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일주일에 미국 주식도 한 종목씩 추천해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보안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보안관련주인데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지금 추천했었던 거 대비 한 80% 정도 와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도 잘 고르기만 하면 국내 주식보다는 낫기는 정말 나아요. 투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숫자 찍히면 바로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QQQ 같은 이런 ETF 투자도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은 투명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는 갑니다. 그런데 느리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7, 80% 정도는 거의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사면 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올라야 되는 주기나 타이밍도 오늘 사면 내일 올라야 돼요. 그렇죠. 너무 짧죠. 오늘 사면 다음 주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미국 주식은 한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애플 주식을 만약에 과정이지만 애플 주식을 15년 전에 천만 원 투자 아니 15년 전에 1억 투자했다. 애플 주식을 그럼 지금 애플 주식 그거를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5년에요? 아니면 15년 전에 15년 전에요? 1억 투자했다. 150억입니다. 한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50억이요? 150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롱텀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주식이 미국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아 15배 아니에요? 150배네요? 150배에요. 1억이 150억 됐어요. 150배네요. 단 15년 15년 기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애플 아니고도 주저앉는 주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팔란티어 대표님이 어필을 하셨으니까 팔란티어 말고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빅테크 빅세븐 중에 테슬라 포함 애플, 구글 저는 약간 애플 살짝 얘기하시는 게 애플도 있었고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엔비디아 이거 중에 제일 대표님 보실 때 원타 현재 이제 기간을 놓고 생각을 했었을 때 테슬라가 이제 내년까지 봤었을 때는 테슬라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봤었을 때 이유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인도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량이 잘 나오고 있고 북미 쪽에서도 인도량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해서 3분기에 테슬라 인도량이 36만 대가 넘는 걸로 예측이 좀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차량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ESS 쪽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ESS 쪽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ESS 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ESS 2배 올랐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2배 올랐어요. 그 ESS가 계속 호주에서도 계약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ESS 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을 테슬라하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에다가 뇌를 심자라는 구도로 나가는 게 테슬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카메라만 있으면 돼. 라이다나 레이다만 있으면 되라고 해서 이 두 그룹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뇌를 심는 카메라가 인식이 돼서 뇌를 심어서 판단하는 거하고 라이다레이다 이런 거 가지고 카메라 갖고 판단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거 비교도 이제 경제원탑 위클리 리포트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렸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FSD,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테슬라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언박싱 행사가 또 있죠. 그러다 보면 테슬라가 지금은 테슬라도 역시 241선 바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올라와 있어서 현재 횡보를 그리고 있거든요. 횡보 그리면서 박스권을 조금 이탈했어요. 상향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2분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이고 테슬라 말고 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는 저는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100불 정도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120불 정도에 있죠. 블랙웰이 지금 오다가 나와서 생산 들어갔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되기 전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40불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아마 뛰어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엠세븐 종목 7개 중에 골라라라고 하면 테슬라 하나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 조금 더 깊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코스피 시가총회 1등부터 30등 사이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금융, 화학, 플랫폼 골고루 다 들어있잖아요. 이 중에 대표님 보시기에 시총 상위주 흐름 중에 눈에 띈다. 이미 삼성바이오러지스는 말씀 주셨으니까 삼성바이오러지스를 빼고 시총 상위주 흐름 중에 좀 특징적인 거.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쪽에서의 1등부터 30등까지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목요일날 1등부터 30등까지 다 올랐어요. 정말로 다 올랐는데 그중에 안 오른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엘세에너지솔루션. 하나가 안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가 k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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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종목만 안 오르고 나머지 30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 쪽에서 그날 외국인들 기관들이 외국인들만 현물 선물을 동시에 한 1조 7천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1등부터 30등까지 다 오르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모간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 이 모간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9월 1일자 보고서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모간스탠리가 2차전지에서의 뷰를 좀 바꿨습니다. 바꾼 건 아니고 업사이드 시킨 거죠. 비중 확대로 업사이드 시켰는데 여기에 보이는 건 lg화학이 보이고 포스코가 보이고 sk이노베이션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 자료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을 이것만 띄운 건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을 모간스탠리에서는 유럽 쪽의 co2의 어떤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의 lg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간스탠리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번스타인 번스타인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di에 대한 뷰를 상향시켰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EU 쪽에서의 co2 관련되어 있는 조정이 되면 당연히 수혜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둘 다 좀 봐도 되는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차트를 열어보시게 되면 1년선 위에 올라와 있고 박스본 그린 거를 돌파하는 그런 모양에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올해 4분기서부터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좀 달리는 그런 궤도로 올라 쓰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부터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총 1등부터 30등 사이에는 lg에너지 솔루션 한정봉만인가요? 근데 사실 저 아까 그 모건스태에너지 솔루션에 보면 lg와 포스코딩스 다 lg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손색이 없는 종목이 있네요. 이노베이션은 빼고 왜냐면 정유유가가 뭐 그렇게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니까 근데 굳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이나 포스코딩스도 좋아 보이는데 lg화학이나 포스코딩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긴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lg엔소를 고른 거고 lg화학도 좋고요. 포스코딩스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lg화학하고 포스코딩스도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241선 1년선 부근에 포스코딩스는 터치했고 lg화학은 약간 부족하지만 올라오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지금 장인화 회장이 8.159 사면된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을 순방하는 게 지금 들어서 3분의 2 정도를 거의 외국을 순방하면서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결과치로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좋고 포스코딩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구도인 거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재밌죠.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하고 시가총 1등 싸움. 또 알테오젠이 제쳤다가 다시 에코프로비엠 1등 뺏겼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등인데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고 그 외에 시총 30등 안에 있는 것 중에 코스닥 종목 중에 이런 기업들 관심 가지보시라 아니면 공부해보시라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을 봤을 때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hlb하고 펄어비스 딱 두 종목만 오르지 않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때도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하고 3천당 제약이었어요. 3천당 제약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주가 회복 측면에 있어서는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밸류단에 있는 것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올해 4분기에 미국 쪽에서 현대차 쪽에 생산 라인 설비 가동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재 기업들에서 구매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물론 sk온이 실적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플러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아마 저는 적어도 빠르면 올해 4분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양각제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도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준 삼고 있는 1년선 부분을 터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좀 탈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 코스닥 1등에서 30등까지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찾아라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많이 있어요. 2차전지 종목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리가캠. 역시나 바이오 쪽에서는 리가캠 정도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가캠에 대한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온 말씀 주셨는데 SK온 비상장이거든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주가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의 모양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가가 올라올 때 가장 유심 있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거래량입니다. 지금 화면을 안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주가는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은 주가의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주가의 양봉이 발생을 해야 찐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좀 적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당분간은 아니고 올해 4분기 정도에 말씀드렸던 북미 쪽에서의 현대차 쪽 관련되어 있는 설비 가동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분기 한 후반 정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차전지도 명확한 금리인화의 수혜주잖아요. 2차전지 포스코그룹이 있고 LG그룹이 있고 에코프로그룹이 있고 삼성SDI 각각 2차전지 밸류체인별 최신현황, 투자 매력도, 리스크위원까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미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룹사들 밸류체인 중에 탑픽 그러니까 LG앤솔 제외한 나머지 소재단, 장비단에서 탑픽주도 궁금합니다. 2차전지를 보게 되면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2차전지에 있어서의 매력도, 그다음에 리스크, 그런데 매력도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인화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1.5배 정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금리인화되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인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럽 쪽에서의 탄소배출권 강화. 이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독일의 보조금제 부활. 독일 같은 경우에 폐채를 해서 전기차를 살 경우에 최근에 신차를 살 경우에는 900만 원,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45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해서 보조금제도가 굉장히 잘 진행을 하면서 전기차가 유럽 쪽에서 판매가 잘 됐었는데 작년 4분기에 보조금 중단했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도 보조금 다시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려갔죠. 역선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독일이 이렇게 다시금 보조금제도 부활을 하게 되면 주변 국가에도 영향이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36만 2천 대 3분기에만 그렇게 나오는 보고서들도 있고 테슬라에 대한 소식은 3분기에 43만 5천 대 제가 36만 대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46만 5천 대 정도로 보고 있는 뷰도 있고 46만 2천 대도 보고 있는 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 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슬라도 판매를 잘했다.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판매량이 잘 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을 통해서 2차전지의 훈붕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증권사의 뷰 2차전지의 악의적인 뷰를 많이 냈었던 증권사가 딱 3군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Y증권사에 있는 한 의원 계신 분 거기에서 증권사의 뷰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바뀐 이유를 몇 가지가 있는데 바뀐 이유가 독일에서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혜 그리고 독일에서의 보조금 제도의 부회 그거 이유를 들어서 2차전지가 수혜가 될 거다. 단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뷰로 유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거 바뀌고 나서 삼성도 약간 변화가 이르고 있고 신안도 약간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뷰들이 바뀐다는 얘기는 시장의 시류가 이제는 2차전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 만한 그렇다고 하면 2차전지에서의 어떤 매력도가 몇 가지가 전개가 됐죠. 그런데 매력도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쪽에서의 리스크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업황 개선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크게 업황 개선이 되지 않았고 또 올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3분기나 4분기나 그렇게 유의미한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몇 종목 빼고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매력도와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전개를 하게 되면 셀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서부터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극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의 코스모신소재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주목을 못 받았고 ess 쪽에서 가장 도태됐었던 게 lnf거든요. 그런데 lnf는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내년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을 좋게 한 종목이 lnf 같고 양극재 쪽에서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마 코스모신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모신소재는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는 한 적이 없고요.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종목이어서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코스모신소재가 조금 더 빨리 가는 국면에 있는 종목이어서 코스모신소재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분기에는 공장 가동률 음극재 쪽에서 공장 가동률이 50%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3분기 들어오면서 공장 가동률이 40%로 추락을 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추락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4분기 말에서나 가야 좀 지켜봐야 되는 지금 지켜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앞서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들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2분기 때 원래는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3400억으로 한 20% 넘게 예상보다 높게 영업이익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철강에서 이익 좋아지고 있고 자회사에도 실적 잘 나와주고 있고 또 가격 같은 게 원가 도 상승을 하고 있고 원가 감소 에 대한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그래서 지금 1년선 부근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대중 견제 관련돼서 탈중국화가 좀 심하게 되면 가장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전액 쪽이 아닌가 싶고요. 전액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만들 때 만드는 회사하고 전액 회사하고 같이 설계를 합니다. 처음부터 초반부터 설계를 하는데 또 이제 배터리 전액 같은 경우에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먼 거리에 있으면 이게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면 전액 쪽에서 가장 탑픽은 저는 엔캠이다. 왜냐하면 엔캠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 공장 기업 들 중에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엔캠의 전액 을 쓸 계획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전기차 나왔었을 때 대부분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의 80-90% 정도는 엔캠 전액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엔캠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엔캠은 봐도 무병한 그런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약간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 횡보하는 구간만 탈출하면 충분히 엔사이드는 열려있는 종목이 엔캠이 아니겠는가 싶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동박 쪽에 skc. 동박 관련되어 있는 매출은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sk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되어서 크게 이제 엡사이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통해서 엡사이드 나올 때 skc도 같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 유리기판 쪽에서의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량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공장 하나 당 한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라고 하거든요. 1조 정도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런 매출이 유리기판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을 보고 좀 준비해야 되는 게 skc이기 때문에 올해 유심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skc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살짝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살짝 뭐 본의 아니게 대표님께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엔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실적 추정하는 데가 없어서 올해 실적은 없고 일단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봐도 pr 200배가 넘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사실은 진짜 무서운게 주가 빠져도 지금 가장 또 탄력있게 움직이는 게 엔캠이더라구요 엄청 뭐 한 번 나오면 한 번 주가 뜨면 막 10% 8%씩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세력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받친 세력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전액이 뭐 된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라고 보면 사실 엔캠은 실적 추정도 안되고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오히려 엔캠이랑 똑같이 전액 사업을 하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동화기업 이런 쪽이 좀 주가 부담 측면도 낮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항상 뭐 고점이거나 물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재단에서 보면 코스모신 소재는 물론 코스모신 소재가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역성장이 없고 실적도 제일 양극재단에서 제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회사인데 문제는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그에 따른 캐파가 증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모신 소재는 에코프로비엠하고도 비교도 안되게 캐파가 적고 포스코퓨처엠하고도 비교도 안되게 캐파가 적고 LG화학조차도 코스모신 소재하고 캐파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신 소재를 좋게 보신 이유는 단순히 실적 때문이지 코스모신 소재를 좋게 봤었던 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실적과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 코스모신 소재가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만일 한 2,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양극재를 봐야 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만한 건 없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뷰하고 일치하는데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2분기까지 봐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모신 소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아무래도 한 6개월 전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 2026년까지 실적이 거의 두 배씩 뛰어오를 것처럼 계산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되어서 또 왔던 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고쳤거든요 회사에서도 역시나 그렇었던 뷰가 있는데 사실 엔캠을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이유는 북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엔캠을 통해서 전액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북미 시장에 가장 많은 전액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의 케파로서는 엔캠이기 때문에 그런 뷰로 말씀을 드린 거죠 엔캠 같은 경우 언급 안 하신 종목들 대표적으로 장비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줄기차게 좋다고 보는 실리콘 응급제 딴도 있는데 이런 쪽들 사람들 관심 없는 장비주 실리콘 응급제 또 언급 안 해주신 게 분리막 쪽 이런 기타 소재 쪽 알루미늄 알박도 있고요 니켈동음 강판도 있고 응급제도 있고 이런 기타 소재 딴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지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준비를 좀 해온 상황에서 이게 어제 봤다 보니까 분량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응급제 쪽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나노신 소재 저는 응급제 쪽에서는 두 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나노신 소재를 좀 선택하고 싶고 독보적이죠 나노신 소재가 부풀어오르는 걸 잡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요 진입장벽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들이 함부로 뛰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동박 쪽에서 만약에 이제 분리막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평가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막 쪽에서 탑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고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과실을 따먹는다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극제 그리고 분리막 장비 장비는 이제 pnt 하나 정도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pnt는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아무래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테슬라 쪽과 관련되어서 좋은 연계가 계속 작용이 될 것 같아서 장비 쪽에서는 pnt인데 굳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셀이라든지 소재단에서 앞서 나가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매매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뒷단에 있는 거를 좀 매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단 먼저 갈 수 있을 만한 애들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좀 더 빠르고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앞단에 가장 좀 미리 가고 있는 애들 작년 8월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홀딩스 소위 말하는 전고점 전고점 주변에 사신 분들 중에 그래도 아직 버티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2차전지 기업들의 전고점 회복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복된다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이 되려면 몇 가지 이제 필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조건이 저는 첫 번째는 판매량인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3분기 판매량이 43만 대 46만 대 이렇게 돼서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반전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처럼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국내 차량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좋아지는 판매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으로 당연히 찍히기 때문에 실적보다 더 좋은 주가의 업사이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가장 좀 좋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건 gm 쪽에서의 판매량인데요 gm도 판매량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7월달보다 8월달 그리고 gm 판매량이 7, 8월달에 약 2만 2천 대가량 판매량 팔았어요 북미에서 굉장히 엄청 많이 팔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분기에 팔았었던 2분기의 총량보다 7월달 8월달에 팔았었던 총량이 훨씬 높거든요 18% 올랐고 35%가량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고 gm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현재 북미에서 1등이 테슬라 2등이 현대그룹인데 3등으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그렇고 독일에서의 보조금 제도의 어떤 부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계속 유럽 쪽에서도 넓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게 보는 건 공매도 금지 최근에 공매도 금지에 나왔었던 게 11월달에 개인기관 모두 다 외국인과 다 같이 대차거래할 경우에 90일 제한 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연장하게 되면 12개월 1년 정도밖에 연장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진 투자증권에서의 뷰가 바뀐 거 그러니까 유진 투자증권에서 바뀐 뷰도 역시나 독일에서의 보조금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18% 정도의 역성장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 보조금제 부활로 인해서 내년에 24%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뷰를 냈거든요 그런 거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사전지 쪽에 정말로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포스콜딩스의 주가를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좀 봤거든요 포스콜딩스가 가장 고점이 76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포스콜딩스가 38만 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50% 맞아요 38만 원에서 딱 곱하기 이하면 7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100% 올라가야 되는 구간을 봤었을 때 저는 포스콜딩스의 실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스콜딩스가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실적 구간이 있었던 게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실적이 가장 좋았고 2023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포스콜딩스가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2026년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26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2026년 하반기 정도 또는 2027년 상반기 정도 되면 지금 고점 부분은 뛰어넘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2027년에 고점을 찍은 것입니다 2027년으로 가서 점점 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을 넘치지 않고